롯데 호텔 먹방 롯데 호텔 먹방 자 저거 먹어봐 형 형 형 형 아 잘 먹네 맛이 어때? 맛있어 맛없어? 한 번 먹었다 안 나 의사선생님이 시키는 거니까 괜찮아 먹어봐 저거 많이 먹었다 괜찮아? 괜찮아? 오 스멋다 스멋네 ㅋㅋㅋㅋㅋ 먹지마 이게 수이야 천돌아 그만 잘라 거기까지만 딱 잘라 짜다 짜? 맛 별로 없지? 아빠가 해주는게 더 맛있지? 짜다 짜 롯데 호텔 스테이크는 짭니다 하하하하 짜 짜 짜 짜 고맙습니다